아 학교다 오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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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서관 어디 있어? 아 여기 그냥 숲층 이런데 올라가면 앉아있는 데 있어 테이블이야 아 그니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험에 집중한 시험을 다 할 수 없. 앗, 넘리 ikke 해야 할 수 없. ben 죄송한데 저 이침 tror? 이침 많죠. 이침은 되게 힘들어요. 교육 수업을 하면 매일 힘들어. 예아 얼마나 남았어? 모르겠는데요? 확실하고 신혼 건데 바꿔야 돼 I'm already into your bed Why is this newbie? 너무 세우게 돼 케이크 맛있어 란아이가 맛있어 예이 이거 블로그에요? 아니, 이게 유투브에요 유투브! 유투브! 응 우리 전화에 가야 돼 응 음흠 영어,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1.5번 가자, 공부하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많이 없다. 역시 아직 시험 기간이 아니라서. 미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뭐 해야 돼? 마케팅 듣기. 나도 지금 그 교수님과 하고 있는데. 예스. 왜? 왜? 너무 시키는 게 많아. 인트로 주제에. 거기 나랑 같이 에버리타이징을 들었어야지. 그게 더 취하고. 옆에서 나와서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좀 더 늦게 닫았으면 좋겠어. 11시 정도. 응. 그렇지?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노래방 못 갈 텐데. 어인지 모르겠어. 이미 이미 털림. 패배 당했어. 어. 노래방 갈 수 있는 기력이 아니라. 여국 간지. 이거 뭐 쉬고. Indicator. 너무 가 knifeicamente. 선거. gü&소. 성고 bugün. tutorials 개 Sunny.